우리의 개행공구일 청송꿀사과를 좋아하는 아이들 담쟁이덩굴이 우거진 강변에서 새밤을 보내고 우리는 길 따라 마음 따라 나섭니다 요즘 나는 차를 타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일종의 멀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는 궁전이 출발하면 무의식적으로 조수석 창문에 달라붙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린 인간이 스르르 유리창을 내리면 고개를 내밀고 찬바람을 쐽니다 나의 이런 행위는 멀미를 떨치려는 방비책입니다 그런데도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속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나는 조수석 의자 바지에 고개를 돌려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증상이 오면 나는 슬그머니 인간의 무릎에 안기곤 했습니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지난 어느 때 이와 같은 증상으로 인간에게 의지하려고 그의 무릎에 안기려다 혼난 후부터는 운전 중에 인간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존심 못지 않게 샌 것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차를 타면 즐거움과 동반하는 멀미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인간의 무릎에 안겨 위안을 받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말에 많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고도 매몰찬 말을 들은 후부터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 있습니다 지푸른 바다를 보아도 메스꺼운 속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보다는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도 울렁거리는 속이 가라앉지 않으면 나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 서두에 언급한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인간이 내 정수리를 쓰다듬어도 만사가 귀찮습니다 몇 시간 움직이는 궁전을 탔습니다 작은 해수욕장에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해안선을 끼고 꼬불꼬불한 길을 달리는 사이 굴림방 안은 난장판입니다 걸어둔 물건이 떨어져 엉망진 창입니다 창 위에 불을 붙인 인간이 굴림방에 올라가 하나, 둘, 사물을 정리하고 나서 막걸리 병을 땁니다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들은 막걸리나 맥주의 거품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병뚜껑을 3개 5번 이상 치면 된다는 말을 상기하려 그렇게 했는데도 뚜껑을 돌리는 순간 거품이 치솟았습니다 안주도 없이 벌컥벌컥 한 사발 들이킨 인간이 아이스박스에서 어떤 것을 꺼냈습니다 겉에는 추억의 어묵이라고 쓰였습니다 야채가 들어가지 않은 얇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위로 먹기 좋게 썰어 인간이 나에게 줍니다 나는 인간이 먹는 것은 다 먹습니다 인간이 먼저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잽싸게 받아 날름 삼켰습니다 햄과는 다른 맛이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맛이 좋습니다 또 달라고 굴림방 앞에 촌색시처럼 얌전히 앉아 재촉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인간이 장미향을 맡으며 째려봅니다 눈빛이 슬퍼 보이기에 나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시선을 피해 바다를 한 번 돌아보는 사이 추억의 오뎅맛이 생각나 모른 척하고 인간을 보았습니다 개숨출에 한 인간의 눈빛이 오늘따라 여간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눈빛을 보고 먹고 싶은 충동을 참고 코앞에 버티고 앉아 받아와 인간을 번갈아 봅니다 얇게 썰은 어묵을 인간이 입에 물고 나에게 내밉니다 인간의 입술을 물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받아 먹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이 맛난 것을 인간이 연달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개비 비우고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끌면서 간질라게 합니다 빨리 달라고 재촉하려고 인간의 눈을 바라보면 그 슬픈 눈빛이 마음이 아파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외면하다가 몇 초 지나고서 몰래 훔쳐보면 여전합니다 이쯤 되면 내 기분도 엉망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욕심과 인간의 외로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먼 바다를 볼 때 두 산의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저쪽 모래밭에서 오면서 나에게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다가옵니다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적이 아니란 것을 알고 꼬리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산의 아이들은 모래밭에 자전거를 세우고 쪼그리고 안전하게 손짓을 합니다 여전히 경계를 하며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종족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부터 나는 경계를 늦추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수평선 점안치 위에 둥근 다리환이 떴습니다 일기를 쓰던 인간이 두 산의 아이와 노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6학년인 우진이가 개성이 있는 목소리로 인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 옆에 있던 한학년 아래인 현우도 덩달아 인사를 하자 인간도 반갑게 그들에게 맞인사를 하며 하던 일에서 손을 놓고 자세를 틀었습니다 두 산의 아이는 인간이 하는 꼴이 이상한지 굴림방 턱에 바짝 붙어 서서 기웃거리며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나 인간의 심기가 불편하여 그들에게 화를 낼까 걱정이 되어 나는 아이들의 바짓 차락을 물고 늘어지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에게 말을 겁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우진이가 특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말로 혼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몰라 희타리에요 넌 그걸 어떻게 아니? 이 형 엄마가 일본 사람이에요 현우가 옆에서 말을 가로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만난 두 산의 아이와 인간이 말을 듭니다 너희 사과 하면? 청송 꿀 사과요 꿀 사과 좋아하니? 네 청송 꿀 사과는 겨울 사과란다 그것은 아직 먹기 이루고 대신 청송에 다른 사과 하나씩 줄까? 네 두 아이는 인간이 주는 사과를 껍질째 맛있게 먹습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우진이와 현우가 사과를 한 조각씩 주는 것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쳐다보며 말하려 들지 않습니다 형이 먼저 말해 전혀 아주 잘하는 것도 아주 못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 중에 좀 하는 것이 물구나무 사기에요 오진이의 목소리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중간으로 높낮이가 없이 조용합니다 한번 해볼래? 먹던 사과를 굴림방 턱에 두고 우진이가 모래밭에서 물구나무를 사서 엉금엉금 깁니다 우진이는 키와 비교하면 조금 서리 찐 체형인데도 물구나무 사기를 아주 잘합니다 우진이 이어 현우도 물구나무 사기를 했습니다 이 형은 태권도도 잘해요 잘하진 못하고요 이제 겨우 1단이에요 다른 아이 같으면 태권도 실력을 자랑할 텐데 우진이는 그렇지 않고 겸손을 떱니다 아이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울해 보이던 인간의 표정이 좀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기행을 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호감이 가는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뒷집에서 얻은 사과를 하나씩 더 나누어주고 우리는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한가위 전날의 둥근 달이 풍선을 띄운 것처럼 바다 위에 훤히 떴습니다 달빛이 비친 바닷물의 잔잔한 파문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움의 물결이 흔들립니다 시각은 자정을 넘어 2009년의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어촌 장사에서 우리는 한가위를 맞습니다 초저녁 바다 위에 있던 달이 어느새 산모퉁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9년 10월 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문화 이야기 나그네의 동물가족 바람이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고 기다려주면